시원하진 않네요. 보통 작품하면 섭섭한데 굉장히 섭섭하네요. 우리 감독님이 너무 배우들한테도 배려 많이 해주시고 스태프도 너무 좋고 열심히 하고 이런 기분 되게 오래간만인 것 같아서 오늘 굉장히 섭섭하네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좀 힘들었잖아요. 그 와중에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함께 일해주는 스태프분들 또 배우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바람과 구름과 비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기에 이 드라마가 참 좋은 드라마로 남을 수 있었고요. 정말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선인들의 고통이나 애환이나 이런 것들을 알게 돼서 저한테는 굉장히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전 국민이 또 걱정이 많으신데 모두 모두 몸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막상 끝나려고 하니까요. 눈물이 날려고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촬영이지만 앞으로 한 달 이상 TV조선에서 방영을 합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람과 공과 빛 만석이에요. 화이팅!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큰 사고 없이 여기까지 모든 배우 스태프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한동안 바람구름이 한동안 바람구름이 영향에서 못 벗어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이 오네요. 되게 긴 시간 동안 촬영을 했는데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하니까 사실 마음이 이상해요.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다른 배우분들하고 오늘 마지막 날이다. 마지막 하니까 울컥하더라고요. 어쨌든 좋은 작품에 좋은 선배님들과 좋은 후배님들과 평생 갈 동료 배우들을 만난 것 같아서 되게 의미 있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바람과 구름과 빛 오늘 촬영 마지막이지만 아직도 방송은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 시우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바람과 구름과 빛 파이팅! 타극은 제가 잘 접해보지 못해서 선배님들도 많이 배우고 현장에서도 많이 즐기고 참은 듣기 벗고 정말 저한테 소중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인규가 악역이라 되게 조금 외로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다보면 근데 그런 부분도 사실 이제 조금 촬영장에서 어떤 분위기나 이런 감독님 그리고 스태프분들 이런 분들이 되게 조금 텐션을 좀 끌어 올려주셔서 재밌게 잘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인규야 잘 가라 잘 살아라 다음 생엔 행복해라 바람과 구름과 빛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질책과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아 이거 좀 웃긴가요? 저승 같나요? 전 되게 오랜만에 다시 일을 하는 거라 그냥 별일 없이 또 이렇게 잘 마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끝이라 너무 행복해요. 그냥 시원합니다. 지금까지 바람과 구운가비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제 모습을 또 봐주시고 우리 드라마를 사랑해주셔서 그 사랑을 또 보답할 수 있는 다른 작품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언제 끝날지 몰랐는데 금세 끝나네요. 시원섭섭합니다. 재밌게 촬영했는데 사람들 되게 많이 모여가지고 앙상블이 되게 중요한 씬들 같은 경우에 제가 주도를 해서 분위기도 살리고 이끌어가야 되는 씬들이 많았는데 그런 씬들이 좀 기억이 납니다. 다들 엄청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저는 바람그룹 비 파이팅! 감독님이 되게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단이로 이렇게 하게 돼서 진짜 영광이었고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끝나는 게 시원섭섭합니다. 저는 월성로에서 단이란 공주자가가 이렇게 전본의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되게 하면서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극을 한다면 명성왕호 역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영, 민자영 역할을 꼭 해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공련이로 살았던 고성희입니다. 저희가 오늘 드디어 마지막 촬영을 마치고 드디어 다 끝났어요. 저희 작품 되게 많은 스태프들과 배우진들이 정말 많이 고생하고 한마음으로 촬영했던 작품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래도록 마음에 기억되는 작품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스태프들 정말 고생 많았거든요. 여기를 빌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눈이 올 때 부여 촬영장에 처음 왔었어요. 벌써 여름이 되고 매미도 울고 아직은 실감이 잘 안 되고요. 느낌이 이상하네요. 감독님, 선배님들, 스태프분들 모두 하나하나 진짜 가족같이 대해주시고 서로 진짜 분위기가 좋았어요. 아마 메이킹 보시면 좀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연치성으로 기억이 남고 싶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많은 선배님들이랑 같이 연기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현장도 너무 즐거워서 정말 기분 좋은 추억으로 마지막까지도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공부됐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아쉽고 너무 아쉽고 며칠 지나야 실감이 나서 좀 좀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아쉬워서 그리고 너무나 많은 스태프분들이랑 선배님들의 사랑을 받고 배려를 받고 했던 첫 데뷔작이라 더 저한테 의미가 너무 크고 오랫동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첫 데뷔작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많은 응원과 시청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작품으로 또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